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대충 한 10분 정도의 분량이 날아갔어요. 제가 컴퓨터 용량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난 계속 이거 녹화가 돌아가고 있길래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사왔더라구요. 그 저택에 들어가서 용의 뼈 화석을 보는 것까지만 녹화가 됐는데 그 후에 보스를 하나 잡았습니다. 빨간 용의 보스를 잡았는데 어 그냥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. 그냥 세장 속에 용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용 한 마리가 날뛰었어. 그게 끝이야.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 정도면 뭐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믿어요. 그리고 그 용을 잡고 즉시 했더니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. 어 막 용들이 나가다니고 있는 제법 장관인 곳으로 왔어요. 물론 저 용들이 공격을 한다면 그 장관이 가관이 되겠지만 장관입니다. 아직까지는. 어 멋있죠? 자 어디로 가라구요? 2층 올라가라고 사다리 타고. 소환사인 설치해봤어? 그냥 사다리 타러 2층 올라가. 올라가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바로 있는 그 저기 줄 타고 건너가. 줄 타고 건너가라고? 응. 응. 끝나갔지? 그러면은 왼쪽. 내 서울 저기 있네. 서울 회수하고. 왼쪽에 다리가 있어. 건너지마. 기다려. 왼쪽에 다리가 있다고? 아아. 씨. 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다리 있지. 건너지 말고. 거기서. 장비 최대한 가볍게 해. 최대한 가볍게. 최대한 가볍게 하라고? 어. 방법은 있지. 응. 최대한 가볍게 하고. 그러고 뛰어야 돼. 안 그러면 떨어져 죽어. 그래? 알았어. 무조건 뛰어. 가볍게 하고 뛰어. 가벼운 거 어딨어. 여기 있다. 자. 뛰라고? 어. 무조건 뛰어야 돼. 끝까지? 끝까지. 알았어. 나는 거기서 한 번 떨어져 죽었어. 뛰어지지가 않는데? 다리 건너다 보면은. 건너다 보면은. 용이 다리에 부수거든. 안 뛰어지는데? 계속 뛰어. 그 시점에서 소비하고 있어. 어. 됐어. 안 부수는데? 건너왔어? 어. 그럼 시간 안에 통과한 거야. 응. 핫배 세트 있고서 그 통과하려고 하면은 죽더라고. 아. 씨. 뭐야. 그다음에 바로 왼쪽에. 아 또 너야? 씨. 어? 왼쪽에. 화떡불이 있는데 뭐 건드리니까 말을 건너. 아. 걔. 망자요. 이제 너에겐 두 가지 줄일 수가 있다. 여기를. 무진장 하드하게 깼래. 아니면. 하드하지만 컨텐츠가 있고. 아니면은. 무진장 쉽지만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깨는 경우가 있어. 어떡할래. 아. 당연히 하드하게 깨는 거 아닌가요? 너는 어떻게 했어? 나? 난 소울풀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쉽게 깼어. 노우한 거야? 어? 노우로 한 거야? 응. 그냥 쉬운 걸로 한 거야. 끝나 예스 한다. 왜냐면은 소환을 하잖아? 아무나 소환을 하거나 2인으로 플레이하면은. 애들이 다 덤벼들어. 근데 혼자 가면은 1대1로 붙어. 괜한. 괜한 선택을 한 것 같은. 정말. 여기. 파트폴을 박을 수 있나? 잠깐만. 힘내서 박을 수 있네. 설치했어. 밝힙니다. 자. 인간성 쓰고요. 또 볼 설치했어. 그리고 방어구는. 나 흑마늘 입어볼까? 나 흑마늘 입어볼까? 하. 대용화 끈엔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냐. 쓰읍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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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. 잠깐만. 씨. 룩은 흑마녀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. 뭔가 좀. 뒤가. 뒤가 파져 있어서 그런지. 하. 하. 좋네. 흑마늘 입었으면 하벨 방빛 깨어도 되지 뭐. 응. 됐다. 됐어. 근데 네 이름은 안 보인다. 안 죽겠어? 죽였지. 잠깐 밖에 나가서 들어와봐. 알았어. 아휴 뭐 카톡플 다시 찍어보지 뭐. 카톡플 그 방 안에서 찍은 거야? 응. 방 안에서 찍지. 너랑 너랑 왜 안 만나지지?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봅시다. 아니 씨. 안 본다. 카톡. 아 여기 이상한 거인들 있네. 기다려봐. 네 이름은 안 보여. 이상하다 너랑 너랑 안 만나진다 지금. 왜 그러지? 어째서? 이들 레이더 소환되고 잘 되는 곳인데 여기 볼래? 나가다 들어올까? 응 나가다 들어와. 게임에 나가다 들어와야겠다. 뭐야? 쟤는 뭐야? 쟤 왜 인사하고 지랄이야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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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로 싸우게 돼? 작은 애들은 그냥 지켜봐. 네가 큰 놈이랑 싸우는 거. 아 그래? 인사를 하길래? 콘텐츠를 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조용히 혼자 싸우면은 그런 식으로 밖에 안 해. 그냥 거기 가디언 한나 씩만 줄이고 이동하면 돼. 그냥 거기 가디언 한나 씩만 줄이고 이동하면 돼. 어려움 선택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씨. 아이씨. 어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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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애는? 어. 계단 밑에 뛰치했거든? 어. 계단 바로 밑에다가. 오케이 충격파. 좋아. 좋아. 얘 때리면 공격할 거 같은데? 그래도 조금만 애들도. 응? 탁. 약간.. 약간 좀.. 옆으로 좀 비켜봐줄래? 밀면 움직이는데? 밀리네 낙사 뭐 시키나? 낙사 시켜가지고 아이템 얻고 싶은데 리소한 사인이 안 보인다 밑에 계단에다가 쓰지 않는데? 밑에 계단에다가 밑에 계단? 응 밖에 계단 말하는 거잖아 그치? 올라가기 바로 직전 차도불 발이 옆에 차도불 발이 옆에 어 안보여 안보인다고? 소환 안 되나요 여기? 소환 됐는데 너랑 나랑 뭔가 안 맞나보네 너 온라인 상태 맞아? 맞겠지 당연히 메세지가 보인다는 건 온라인 상태라는 건데 메세지가 보인다는 건 온라인 상태라는 건데 메세지가 보인다는 건 온라인 상태라는 건데 아니 왜냐면 지금 나도 지금 사람들이 그 2인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 저기 보면은 진짜 쟨 되네 아씨 어 뭐야 사람들 2인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불 저 몇동을 찾아보고 어 뭐야 어? 파로스 애들? 뭐야 저 녀석이 날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저 녀석이 날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조그만놈이 저기 연속기 저거 툭툭 맞으면은 도중에 막기가 안되네 제가 한번 죽었으니까 한번 봐보자고 어 저관원툴 세트를 입었네 음 역시 계단에 설치한 건 안보이구요 제가 한번 어 이거 대령화 들고 다니는 하베스 입고 다니는 애가 있긴 한데 왜냐면 지금 2인으로 플레이하는 애들이 있어 지금 보니까 안보이구요 제가 게임을 까딱해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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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또 골머리 아프네 이거 또 만나는거 힘들어가지고 하아이구야 음 서버에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자 61시간 플레이 61시간 30분 1시 47분 빨리 자야겠다 좀만 더 자 니 소환사인이 없어요 나갔다와도 의미없구요 제가 설령 다른곳을 왔다갔다 한들 의미가 인간맞아 인간맞아 뽀얀 맨살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반지도 꼈고 응응 근데 왜 안보이지 작은것을 재볼까 응 작은것을 재볼까 응 작은것을 재봐 작은거를 핫톱불안에다 설치해봐야지 응 설치해봐 핫톱불 옆에서 설치했거든 작은거 왠지 보일거같아 기다려봐 핫톱불 방안에 응 하여간 방안에 핫자국 옆에 핫자국 두개 겹쳐져 있는데 그 옆에 있어 나도 그 피자국이 보이긴 하는데 니 이름은 안보인다 뭐야 그지겠네 진짜 나도 인간인데 자 시스템 그지같아 기다려봐 나왔다올게 흠 보인다 아 조그만거만 되나보네 조금씩 전진하고 니 소환해야겠다 넌 쉬운걸로 했으니까 금방 올거 아니야 그치? 난 여기 이미 끝났어 난 다음 길을 못찾아서 포기하고 나갔잖아 거기서 나오냐? 자 갑시다 어 조그만들 공격하네 신사 여기 없구만 야 이거 어떡하냐 야야야 빨리 빨리 빼어라 빨리 껴라 온다 지금 뺀다 난리나네 난리났어 야 야야야 잡고있어 잡고있어 다이소 환상에 다이소 체크 아 이런 나와 죽었어 얘들 왜이렇게 세냐? 얘네 세 장난아닌데? 무쌍이야 무쌍 응 용새끼 식겁했네 진짜 먼저 올라가지마 아이템부터 세팅하고서 가자 5만 아까 나한테 인사를 하길래 아 저 녀석들은 매너가 좀 있구나 이렇게 되게 했는데 어 나 쏠 다 흘렸다 5만 5만 5만이었나 2만이었나 아 이런 아니구나 한 2만정도였던 거 맞다 응 다시 해체할게 작은거 응 야 큰.. 작은거 설치했네 진짜 큰거 한번 다시 해봐 그러면 큰거 다시 해체봐 큰거 다시 해체봐 큰거 다시 해체봐 비슷한 자리에다가 반지개도 껴놨고 한 마리씩 상대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씩 상대해야 돼 최소한 한 마리만 끄는 건 불가능해 그래도 조금만 가면은 레이드 소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만 밖으로 나갔다 조금만 밖으로 나갔다가 설치했다 설치했어 반지 꼈어 꼈 지 나 계속 끼고 있었어 큰거는 안 보이나본데 같은 위치에다가 응 큰거 안되나 큰거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더러운 시스템인데 이거 작은거리 설치해 작은거 설치해봐 너랑 나랑 어 작은거 설치했냐 방금 설치했어 아 소환성이 사라졌다 다시 조금만 기다려봐 다시 나타나 뭐 있느냐 아니 다시 재설치 했거든 살짝 밖에 나갔다 들어와봐 어 보인다 야 먼저 후딱 가지마 웬만하면 기다려 장비 좀 세팅 좀 하게 반지 좀 다시 끼고 가야돼 쟤네들 상대지 서울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 어? 잠만 그 체력반지 껴야겠다 이거 중장 끼기는 낫텐데 얘네들 상대장면은 내가 거기서 거기라 생각해 가시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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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니가 그걸 끌어 오냐 한 마리씩 맞는게 제일 좋긴 한데 니가 이따 어글 끌어봐 좀 뒤로 나와서 내가 뒤에서 한 마리 뒤치찌를게 한 마리 어디있어 계단 위에 방관하고 있나 응 방관하고 있어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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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 찍어봐 찍어봐 아이씨 갑자기 닐보냐 뜬금없이 뜬금없이 자 됐구요 아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얘 이상하네 낫을 들고있네 잡았어? 응 오케이 잘 꽂았어 세 마리였던 물로 알고있거든 쪼만에가 칠액 채우고 칠액 채우고 자 천천히 마 괜찮아 이거 왜이래 방금 방금 뭐였어 이거 왜이래? 여기 파로스 파로스에 돌리끼면은 여기 숨은 데 있어 그래 장비 세트 얻어 여기 장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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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 세트 상자 하나 있는 거네 응 죄의 가면 저거 중량 올려주는 거 아니었나 위로는 안가도 돼? 가긴 가야되는데 일단 여기 아이템 상자 어 오케이 오케이 피가기 왜있어 피가기 왜있어 이유들 모는데 피가기 드릴게 많아 왜 모일 때마다 없지 가자 사람이 여기서 땡을 젖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내려봐 내려봐 뒤로 빠져 밑에서 기다려 두 명 어글 끌려가니까 아니 완전 완전 넓은대로 데리고 와 왜있을 테니까 두 명 어글 끌려간다 이렇게 세 마리잖아 저 때 아니야 두 마리야 쟤 못 내려와 큰애랑 못 내려와 어차피 내려오는데 안 내려와 아니 토글이 왜 바뀌어 갑자기 아이 잠깐만 그지같은 그지같은 토글 가까이 있는 애들 찍혀야지 이게 뭐야 이게 너 내려 내려가라 너 내려가봐 내려 내려가봐 됐어 도끼를 쌍도끼를 끼고 있네 처리했어 처리했냐 한방만 더 이렇게 잡았다 됐다 뒤잡기 큰 놈은 있잖아 저거 활로 잡으면 돼 큰 놈은 활? 응 큰 놈은 활로 잡는데 어 야구로지 자식아 야구로거야 한대만 더 한대씩만 더 됐다 마무리죠 갑시다 기다려봐 여기도 활 소리네가 있거든 이거 거기 말 들어가지 말고 왼쪽에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여기 두 마리가 있거든 일로와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온다 야 니 내가 저 맡아니까 니가 활 맡아 그래 오씨 잠깐만 뭐야 오우씨 깜짝 놀랬네 잘하면 죽겠는데 나 너 뭐했길래 처리 확달하냐 들어가는데 이미 얘가 그 자세를 풀었어 풀고 있었어 어 갑자기 방편을 어디서 끝났대 아 나 이거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거 뒤로 쭉 빠져 그럼 그럴까 자 2차전 자 2차전 같이 갑시다 아니 이거 아휴 오케이 오케이 아 얘 딴땅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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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 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다이져브 문다니나 살아있지 너 어 나 잘 잡고 있어 얘 치과 데미지 하나도 안 받고 있어 아 얘 장난 아닌데 하필이면 단독 쓰는 애야 그 좀 이상한 좀 이상한 칼 곡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거 쓰네 뒤로 잡아줄래 오케이 아씨 애가 도는 습도가 장난이 아니여가지고 창광선 내려간다 가지마 가지마 내려가지마라 뭐 아 저 점프해야될거 같은데 기다려봐 점프 점프를 해야돼서 가야돼 가벼우니까 좀 머리나가긴 하네 확실히 두 마리가 어디가 있냐 두 마리 어디갔어 아이템 뭐야 이거 파수병이 그레이트 엑스하고 방패 근데 다시 내려가서 어딨어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 시작 언어 기다려구 ни te escol thy 태 내 청년자 내가 여기서 쏠테니까 야 너 어디 간다 나 아닌데 너야 너 너야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나 무시당하고 있어 지금 난 지금 벽과 일체화가 돼가지고 저한테 눈치 못찾고 있어 그래 두 마리 눈 쪽으로 와 있냐? 니한테 띄까 지금 니 밑에 있어 니 밑에 그러면 내가 활 쏠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거야 이나 여기만 되겠다 뭐하냐? 뭐야? 마술쓰냐 너? 어 어 뭐해? 한마리야 두마리 아니야? 두마리야 두마리 쏠 수 있냐 대체? 뭐 쏘지 않아? 쏠 수는 각도가 안 나오는데? 어디서 쏘든 난 각도가 나와 살짝 안나온다니까 저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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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활의 특징은 원그리스 속에 간대가 가능하다는 거 자 내가 방패로 막을게 밑에서 두마리야 두마리 두마리 괜찮을 것 같은데 잡는거 못해도 막을 수는 있지 어? 잡는거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고 어라? 나 돌아가진다 얘 어딨어 너 어딨냐 근데? 돌아가진다고 지금 아 그래? 존망했네 나한테 두마리 선물해주고 돌아가는거야? 흐흐흐흐흐흐흐 그 근처까지 금방 갈게 제가 올라가는데 한 마리 올라가거든 한 마리만 정도 끌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 다시 내려온다 아 아 뭐야 저거 그 근처 금방 왔고 어? 한 마리가 그 수뇌를 돌고 있는데 찍혔어? 뜯기진 않았어 뜯기진만한 이유는 한 마리는 벽바라보고 있고 뜯어봐 지금 나 얘만 잡으면 금방 거기로 가거든 내가 여기 이거 한 마리 어깨 걸리면 둘이 어깨 걸릴 것 같아 응 세트라서 흠 빨리 와 어? 잠만 어? 왜? 왜? 어그리 왜 끌렸대? 흫 반지 안 끼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 흑흑흑 소환을 할 수 없잖아 그 근처까지 왔는데 흑 흑 기다려봐 마 나 뒤잡기가 걸렸어 흐흑 흐흑흐흐하하 하하 흐흑 어 죽었다 죽었다 이거 혼자 가면 애들 별로 안나와? 혼자면 애들 공격을 안해 아 공격을 안해? 그럼 나도 그 위치까지 가있을게 두 마리만 잡으면 돼 이거 무기 빼 이거 안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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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같은거 너무 약하다 이거 공격 안하네 어 둥기는 좀 아플것이여 지금까지랑 좀 틀릴걸 꼭 내가 주먹기를 껴야겠네 뭐야 그거 내주는순간 넌 졌어 됐어 좋아 하지만 이 애들이 널 소환하는순간 바로 돌변하겠지 그치 친구를 소환해 그러면서 이 비겁한새끼 그러겠지 컨셉이 그냥 그거야 친구를 소환하면 비겁한새끼야 개인의 역량을 따지는 곳이다라면서 애들한테 안걸릴만한 곳이 계단 올라가는데 있잖아 우리 그 올라가던 곳 수호자 두마리 처리하고 왼쪽에 길 올라가는거 계단 계단 중간쯤에다가 설치하면 안걸릴거 같거든 상자가 있었네 이거 어 죽었다 으아 죽었다 으아 죽었다 니가 왜 죽어 거기서 죽었다 혼자 하면은 공격 안한다며 혼자 공격하는게 문제 아니라 공격하는 한명이 있잖아 한마리씩 공격하잖아 수호자? 수호자 개가한테 죽었어 난 몰라 그쪽까지 금방 가자 수호자만 나 좀 처리 좀 해놓을게 오 뭐야 와우 와우 두대마자 하는데 개피라니 누구 망치? 아니 큰 대검 들고 있는 애 아 개 어 아 개한테 죽었어 그래 문 막 막고 있었네 얘가 야 문 열고 올라가니까 야 여기 나중에 뚫고 올라갈 수 있긴 하냐? 아 혼자 갈든가 세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통과했어 혼자서 아 여기는 공격 안하잖아 애들 혼자 갈때는 혼자도 공격 안하니까 저거 뭐야 중앙에 있는거 이거 뭐야 에? 이거 뭐야 기도단장인가? 뭐지 허그는? 피가 왜이렇게 많냐? 뒷잡기 세번 걸려야돼? 어 가드 풀기도 하네 어 어우 데미지 미쳤 니가 합해서 안입어서 그래 야 아무래도 그렇지 아 나 진짜 어그 아 또 압령 침투했어 씨 헐 씨 또 피 조금 찼다 한 대만 더 때리면 돼 또 이번에 압령이 침투를 했습니다 어 오 피했어 대단한데 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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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친구 죽은거 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쉽네 여기서 공격 안하나? 안하네 흐우 호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용이야? 용이 있는데? 얘 아까 걔랑은 비유를 안내먹으면 큰데? 응 쟤가 보스야? 아니 공격 안하네 대화하면 아이템 줘 아 그래? 다행이다 식겁했구요 네 시간이 곧 아 2시 7분이다 좀만 더 하고 자야겠다 10분 20분만 더 하고 오 진짜 크다 얘 얘들 용 사냥꾼 아니야? 복장이 용 사냥꾼인데? 여기 용이 왜 있어 근데? 아아 한 명한테 죽었어 한 명한테 죽었어요 여기서 말거라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난 열심히 죽이고 가네 개새끼 목소리 참 목소리 참 목소리가 참 이상하다 자 한 명이 나한테 죽었어 내가 잘 안 돼 다른 용이 기를 몰라 마지막 버스가 누구지? 여기부터 길을 모르다가 이유로 문제가 길을 몰라 길을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둘이서 하기에 너무 빡세 보인다 특히 이 계단 구간은 이거 얼마나 달려질지를 모르겠네 레이드를 소환했는데도 레이가 소환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 있는데 레이 소환하는 데 있어 조그맣게 숨어있거든 숨어있다고? 레이 소환자이가 숨어있어 저기 상자 있네 압령 거리 침치 어 걔가 나 죽인 애야 가지가지 한다 걔 공격 장난 아니야 나 그냥 숨어있을 건데 수호자같아 내봤으니까 아 이쪽 계약 수호자? 어 그 수호자 그거 저기 계약하네 아니 용기사 입은 애들도 지금 우호적으로 매너좋게 하고 있는데 얜 나 못찾아 절대 못찾아 얘 지금 나 문재인은 나 여기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되나 여깄다 오 뭐야 오 방패야? 누가? 거인인데 방패하고 망치를 들고 있네 밑으로 내려갔어 너? 어 아 거기 어 거기 원래 가는 길에 보면 레이 소환하는 데가 있거든 아직 데미지 않는 거 봐라 그 방패 있는 애 말고 그 바깥으로 나가잖아 이게 떨어진 자리? 어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 벽 뒤쪽에 보면 레이 있어 소환하는 데가 조그만게 그 바깥에 있어 바깥에 바깥에 있어 바깥에 바깥에 떨어진 자리 차 벗기 기다려봐 바깥에 있어 바깥에 바깥에 나 방금 그 압령 살짝 본 거 같은데 닉네임 뭐 있지? 벽 쪽에 벽 쪽에? 바깥에 나가자마자 오른쪽 벽 쪽에 보면은 오른쪽 벽 쪽 조그맣게 있어 레이 아 그거 반지 빼야지 오른쪽 벽 쪽에 조그맣게 바깥에 상자 있고 내려온 것만 하는 거잖아 그치? 없는데 나 인간인가? 아 인간이 아니잖아 아이씨 인간도 아닌 곳에 침입한 거야? 그게 지역 수호자 지역 수호자 어 보인다 레이 가자 레이야 이제부터 레이가 지역 수호자를 겁나 지역 수호자란다 우리 용감 연애들을 뚜까팔 거예요 어 레이는 소화인지도 상관없나? 공격 안하네? 상자 있고 지금쯤 압령이 나를 신나게 찾고 있을 텐데 나 못찾고 있는 거 같아 지금 난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거든 오 왔다! 말 끝나 이거 밖에 왔네 말 끝나 이거 밖에 왔어 오 얘 뭐야 얘 동, 동 뭐야 얘 무진자 쎄 얘 그냥 무기 자체에 독이 있고 어 그 상태에서 지금 레이가 지금 잘 싸우고 있어 응 어 얘 무기 장난 아니야 센 게 한 대만 지금 반피 달아 응 제가 쭉 빠져 그러니까 복장은 무슨 이게 뭐야 무슨 복장이야 복장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뭐 했어 머리에 무슨 머리에 맞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응 머리에 맞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응 머리에 맞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하... 하... 아주 걔한테 죽어가지고 또 올라가는 중 자체를 잡은 거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겠다 아씨 병의사님들 저는 자존심 없거든요 자존심 없고 그런거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거에요 하... 지금 자존심보다 중요한 소울이 떨어졌어요 밖에 어 그거를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 어디... 어디다 때 근데 조금... 레이... 그... 있는거 아... 레이 지금 바깥에... 밑에 떨어지는데 어 여기 오케이 얘만 좋고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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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넌 잡고 말겠다 그래 꺼져 나 지금 어디가는거지 어 여기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라 어... 여기서 아 여기로 가야되지 여기로 가서 그렇지 레이가 여기 있었고 어 그... 암령에도 살아있냐? 죽... 나 괜히 죽었어 괜히 죽었어? 어 아직 있을걸? 무기에 속성 부여를 한거 같더라고 보니까 빛속성 어 레이도 구경하네 개새끼 레이도 구경한다 야 레이 소환하는데 그쪽 근처까지 갔거든 어 소환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레이 소환진을 있는데 있잖아 원래 어 어 어 어 거기다 또 잘 설치했거든 설치했어 왔다가 응 반지 꼈다 반지를 잠만 신 내가 뭐 선택했었지 얘 안보여 조그만거 설치했어? 조그만거 설치했어 레이 소환사인 어 네 여기 있다 얼른 보고싶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적이 되는걸 누가 적이 되는걸 아니 얘 누가 연기사함이야 아 걔 혼자 외로워있지 응 응 밤이 없네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죽었어 너 피 왜그래 피 조금 다르시뿐이야 피 조금 다르시뿐이야 저번에 이제 거기 NPC함이요 수호자 아이씨 뭐야 얘 또 오았다 잡자 몇 권이나 깨보시는거야 얘도 용이야 얘도 용이야 안잡혀 안잡혀 오오 용의 어금니 흐흐흐흐흐흐 알았어 어 요거 알인가 뭐지 알 챙겨가면은 이제 애들 다 공격할거야 아마도 아마도 챙기는 순간 달걀화석 응 여기 상자있다 여기 하나 상자 이걸 근데 왜 가져가는거야 그거 나중에 용 저기 그 종교있잖아 응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음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쓸 때가 없군 그 저기 광대오파이던에 있잖아 여기로 가야돼 어 길이 있어 여기로 여기 바깥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톡 톡 톡 톡 아 이게 공격 안하는데 야 공격 안하네 이상하냐 이상하다 뭔가 꼬인거 같은데 불안하다 뭔가 더 불안해졌어 어 뭐야 깜짝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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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공격할려나 갑자기 전군 공격하면서 다오는거 아니야 맵 전체에서 어 여기 여기 응 얘 한번 대화했어 그래서 건가 보다 공격 안하나 보다 뭔가 트리거가 꼬였나보네 못 들어가네 아예 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봐봐 여기 그림자 하얀색인가 보니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 어 돌아가신다 어 의미 없다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네 대화 끝났어 어 다음은 어디로 가냐 다음이 문제인거야 지금 다음이 문제야 어디로 가냐 우리가 지금 안 가본 데가 일단 한 가지 걸리는 곳이 거기거든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뭐야 인간성 떨구덕어내 있잖아 잔뜩 나오는 곳 응 거기에 용기병이 지키고 있던 곳이 하나 있어 응 거기에 거기도 왕의 이름 왕의 증표를 보여 라는 곳이 있던걸 기억하거든 거기에 가봤는데 왕의 증표를 아니던데 그냥 문이던데 문이 안 열리던데 안 열려? 응 나 가봤어 우리 그래? 안 열리더라고 뭐지 그러면 몰라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아 귀환의 뼈 써버려 짜증나 죽겠네 어디에 여기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아 나는 갈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해 근데 지금 너가 문제가 어디 난 그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가는곳 뭐 할아버지 세번째 만났는데 어디야 내가 두번째 만났는데 니가 근데 니가 세번째 만났다는거는 니가 보기는 했다는거야 보기는 했는데 말을 안 걸었다는데 그지 그니까 원래 다른 데 있던 데가 어디야 몰라 기억 안나 처음 왔던 곳이 어딘지 기억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 하벨색 이 그 용의 둥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여기 보스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는데 용의 둥지? 응 없더라고 다 돌아봐야면 없더라고 싸보면 있다니까 또 돌아봐야봤다니까 이 없다니까 로제 상실자가 취입했습니다 아 그 놈이구마 흙 이번에 내가 널 죽여줄께 널본것으로 따라와 그지같은 녀석 아까는 주술썼는데 얘는 안주술을 썼었는데 이번엔 안쓰네 뭐야 경직이 없어? 등기로 맞았는데? 떨어져 죽을래? 물약좀 먹을게 미안해 공격 안할거야? 아씨 피했어 한 대 더 맞으면 죽겠네 어떡하니? 한 대 더 맞으면 죽겠.. 오우 잠깐만 허허허헝 헹 깜짝아 식겁했네 뭐야 방금 그 풍차 흘리기는 상실자 잡고 여기 뭐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씨 복잡하네 나바랑 또 침입했어 진짜 너무한다 똑같은거야 또 또 침입했어 뭐야 이 아까 나 죽인 애네 뭐야 뭐야 얘 뭐야 뭐 뭐지 또 나 타기나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내가 어 어 여기 또 용있네 용이 자고 있는데 으흠 잡을 수 있어 애? 기계 잡으려면 잡을 수 있긴 해 공격 어떻게 하는데 건드림 공격하는거야? 건드림 공격해 허허씨 제기랄 뭐야 얘 공격하는거 왠지 잠만 장비 깨고 지는 용도로 공격하는거 같은 잠만 장비 상태 좀 보자 아 깎이는 것 봐 미친 아 아까 저희가 영상 삭제된 구간이 얘랑 똑같은 애를 잡는거였어요 그냥 단지 둥지 안에 있었을 뿐 이거 알같은데 건드리면은 어떤 느낌이 들지 어 자구에 있는데 뭔가 저 안에 아이템이 있네요 어 이리 씨 날개 날개 밟을 수가 있는데 밟을 수 있어 아니 그냥 주워 가도 돼 주워 가도 돼? 그냥 주워 가도 돼 안 건드리고 너무한거 아니야? 반응이 없어 사안의 반지네 어 싸웠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상 탐방하고 다 탐방하면 그때 먹어야 싸워봐야겠다 어이 씨 한두 마리가 아닌데 두 마리 두 마리 발견했어 어 뭐야 저거 응 도마뱀 왜 말 안했어 도마뱀 잔뜩 있을거 거기 아 거기 되게 많아 많다고? 응 저거 뭐야 위에 사람 있는데 공격하는건가 오 왓더 뭐지 뭐지 뭐야 이 법사들 이거 동굴이 있네 어 뭐야 오 아 뭐야 하필 저런 애가 왜 있어 낭더러지에 아 씨 베일링인줄 알았네 하 맹독총새끼들 존나 싫어 진짜 아이씨 여기를 화별새로 입으면 죽는다 그렇지 아이 다른 데로 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시다 여기였지 아마 흠 하아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여기도 뭐 지나가는 곳이 있네 아 저거 뭐 그거 향나무 쓰는 데 있네 저기 가봤냐 어디 향나무 쓰는 데가 있는데 어디 저거 우리 그 처음 그 사회타고 니 만나려고 했던 거 있잖아 여기 여기 첫 번째 핫토플 황나무 쓰는데 아 있을거야 거기 어 뭐니 그냥 써볼까 싶은데 이거 막았다 엠씨 들어오는구나 어딜 깔아 뭉갈려고 나를 자 두 마디 잡았고 또 있나 찰그랑 찰그랑 살들이는데 또 있지 또 있지 또 있지 또 있지 그치 한마디 더 있지 않나 잠깐만 어 아 아이씨 왜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아니 저거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마뱀 도마뱀 아 도마뱀 도망갔어 근데 도마뱀 딱 칠려고 한 타이밍에 터졌어 어디선가 같아 난 그 잡아가는 애가 그 도마뱀 되게 많아 걱정마 그럴게 많아 넘치는게 도마뱀이야 거기야 세고 센그도 먹을 정말 그지 같구려 어 나 거기 나도 많이 놓쳤는데 그래도 한 세 마리 잡았어 많이 놓쳤지만 세 마리 잡았어 뭐야 방금 렉 걸린 것 같았는데 아니 아래로 찍어서 공격해야지 에이 그래 그렇게 공격했어야지 왜 그러냐 여기에 한 마리 있었지 이거 뭐야 아이템인가 오케이 바보같은 놈 자 소울 가져가고 여기 그냥 한정이네 한정으로만 내놓은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뭐가 있느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위부터 가보자 길이 꽤 복잡하구나 아 니 거기 있었구나 이 자식아 인간이 아니네 흠 흠 잠깐만 뒤에 더 뭐가 있던 것 같았는데 아니 칼라방 수리분말 썼는데 칼라방지가 왜 왜 망가져 수리분말은 장비만이야 뭐 반지는 장비만 아니야 어 걔나 아니야 무기만이야 무기만 가벼운 거 입고 다녀야겠다 난 지금 거기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있나 지금 찾는 중이더라 공략법 공략법 본 수밖에 없어 그럴땐 얘 진짜 갈 데가 없다 여기 이후로 근데 아직 보스 같은 거 낀 거 없잖아 그치? 응 뭐야 뭐지 방금 뭐였지 이거 맵이 꽤 넓은데 어? 잠만 은근히 빙길빙글 돌려 맵 보면은 오케이 저 안에 또 불 같은 게 있네 들어간 방법이 있나 자 자 이거를 오래된 페루석도 얻었고 여기 뭐 내려가는 거 없고 이게 한 곳으로 이어지나 결국엔 아니네 새로운 곳으로 왔네 오이씨 구덩이 있어 아 구덩이가 있는데 잠만 혹시 알게 부셨냐 어 하나 용 깼다 용 깼다고? 응 안 깼을 것 같은데 아까 나 용 바로 앞에서 부셨는데 난 알 부수니까 용이 깨더라고 그래 다 부셔야 부기는 거 아니야 몰라 으흑 용도 깨는데 운전은 잡곡하는 날 같이 캤어 잡곡하는 날 네마리 네마리 하이틴 하이틴 다 망가지겠다 싫어하냐 씨 이름 생기는 반지가 망가졌다 반지 다 망가졌다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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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잡고 하느냐 내 말이야 지금 근데 용이 잡고 있긴 한데 오히려 애들을 용이 다리에 밟히고 난리 났다 용이 지금 용이 다 갖고 있어 걱정하지마 한 마디나만 쟤는 안 잡아줄꺼니? 어? 걸 얘가 여기 와있어 야 걸 여기 와있었어 아까 나 우리 죽인 애가 누우? 걸 걸 아 걸? 응 얘 피 달.. 아 피 달긴 하는구나 쪼끔 더디게 달긴 하는데 얘들은 쟨 안되겠지 용? 몰라 쟨 되면 진짜 개쓰레긴데 난 포기했어 아 수리값 나 지금 머릿속에 용 잡는 것보다 수리값이 너무 아까워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단지인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아 미치겠다 이걸 물론 또 안하니 아 미치겠네 아 미치기 아 미치기 아 미치기 여왕이 저 길을 가라는데? 어디? 그.. 숲을 찾으래. 수? 응. 웬 숲? 내가 몰라. 뭔 숲을 찾으라는 건지. 여기도 뭐 내려가는 길이 있네. 밑도 끝도 없이. 저게 뭐냐 저거. 뇌강석. 어.. 이건 뭐야. 하하하 내가 너네 엄마를 죽였. 에잉? 왜..왜..왜 알이 다 깨져있지? 엄마가 다 부셨네 날뛰면서. 넌 뭐야.. 이거 진짜.. 족같네 아 뭐야 이거 알 깨지는거야? 여기 한 다섯번 와야할수도 있겠다 느낌이 쎄한 곳이네 여기 저거 다잡을려면은 이게 뭐야 여기 엄청 많은데 아니 이거를 진짜 미치겠다 이게 어떤식으로 해야 R로 구역하면서 구역하지? 앞으로 전진하면서? 오케이 오케이 R이 또 있네 부셔 0이란 0은 다 C를 말려야돼 0이란 0이란 뭐 어쩔건데 아 진짜 어느 숲을 찾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 이게 진짜 이거 쇼컷이네 그리움 한 번 쓰는거 쓰지 뭐 응 내가 어느 숲을 찾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숲 숲이라고 할만한 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더 다닌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숲이라 숲이라고 할만한 곳이 있나 얜 뭔데 얜 뭔데 저기서 저러고 있어 아 참 뭐 같구만 와봐 와봐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넓은 곳으로 좀 끌고 갈까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엇 열었다 뭘 열어 별별 안명이 다나 성 거기 성에서 어 거기 그 저기 위에 오 오 여기 봐라 스택 보소 어 링 오브 더 데드를 얻었습니다 링 오브 더 데드 응 이게 무슨 반지야 똑같은 안명이 나와도 점점 세지긴 하네 지역에 따라서 뭐야 공격을 해 아 아 이거는 저거네 반지를 어 그니까 죽어도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게 돼 어 그 좋다 모습만 인간이야 근데 중요한건 모습만 인간이라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와 얘 뭐냐 누가 노래 부르는 내가 지금까지 본 압령 중에 제일 소름 돋는 연습기였다 씨 아 아 여기 난감한 것인데 지금 누가 노래 불렀는데 거기 헬로우